이렇게 정리하는 거 진짜 좋은 거 같아요. 여기 있는 거 둘 중에 보시고 굳이 책상에 필요 없는 것들은 아예 빼도 좋고요. 아까 정리하시면서 이거 좀 꼭 필요해요. 맞아요. 컴퓨터에 휴지 넣고 필요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. 네. 이모품. 필요한가요? 휴지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. 뭐 각 티슈나 뭐 다름 하나 주시면은 아니 이 방에 하나밖에 없잖아요. 아까 물티슈도 있던데? 아 물티슈는 뭘 쓸 때 딱 그런 거. 제가 베란다에서 휴지를 한. 치킨타올. 아 그 뭐지? 키친타올. 치킨타올이요? 아니 뭐.